. . . . . . , . . 그러니까 말 잘 됐네 우측으로 가야 돼요 나한테 길 안 내려주네 야 웬일이야 무서워서요 먼저 가기요 호랑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없나? 없네요 그쵸? 꽝이네 꽝 없어요 없어요 어떡하죠 없어서 선희씨 다음에 또 오면 되지 긍정적인 마인드 다음 기회 좋지 네 아직은 이르니까 네 갑시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작년에 영지 놓고 갔는데 오래로 나왔나? 두 개 있다 두 개 근데 왜 이렇게 작아? 어? 세 개네 이야 끝내둔다 완전 위에 포자가 작년에 놓고 갔잖아요 작년꺼 그냥 있네 여기 아 그래요? 내가 한번 가서 확인해 볼게요 세 개가 있어 그거봐 이렇게 놔두면은 또 나온다니까 응 근데 너무 작아 네 놓고 가야죠 어 있네 여기 하나 있고 내 안쪽에 게 조금 커 네 저 안에도 하나 있네요 세 개야 난 두 개 밖에 안 보이는데요 요거 여기 하나 있잖아 아 여기 있구나 요거는 작년꺼 작년에 요거 옆에 있는 거 놓고 간 거고 응 놓고 갔으니까 그 옆에 이제 포자가 퍼졌겠죠 응 그거 놔두면 포자가 엄청 커지겠는데 이것도 놔두자고요 네 네 여기 등산로인데 그쵸? 이 등산 계기 보면 되게 신기할 거 아니야 그렇지 맞아요? 근데 왜 크지를 못하지? 이게 나무가 조금 해서 그런 거 같은데요 아 그래? 예 아유 숨어있어 여기 속 안에 이건 작년꺼 바로 옆에는 올해꺼 요 옆에도 올해꺼 잘 자라라 거긴 또 뭐 있어요? 다음 보러오죠 가자구요 네 모기가 그렇게 많아요? 어허허허 장난 아니야 여기 보세요 와 이거 뭐야 이거 검은 비닐버섯 아니야? 맞습니다 이야 이름은 무서운 버섯 안쪽 꼽혔네 검은 비닐버섯 응 너무 이쁘죠? 하하 이거 우리 따야 되는 거 아니야? 응? 이거 라면 끓여 먹을 때 넣어 먹자고요 오케이 둘, 넷, 여섯, 일곱 개네요 아 럭키 세븐이네 하나만 남겨놓고 여섯 개 따서 두 개씩 먹죠 두 개? 네 아 우리 막둥이랑 하나만 남겨놓고 네 라면 끓여서 두 개씩 하나 남겨놔요 그 대신 알겠어요 네 네 손으로 똑똑 따면은 이쁘게 안 따질려나? 아니야 칼로 따야죠 이야 진짜 이쁘다 네 코 끝내줘 무슨 버섯이라고? 가면 동리버섯 벌레 하나도 없어 깨끗하죠? 응 그 벌레 있을 때 빨간 벌레가 있어요 조그매가지고 알죠? 맞아 하나 남겨놓으세요 오케이 보여줘봐요 보여줘? 네 자 뭐한거니? 네 하하하하 네 검은 비늘버섯 응 어 하나 남겨놨네 그래도 갑시다 네 갑시다 모기 모기 빨리 가자 예 빨리 가요 응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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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모기가 그렇게 많아요? 어 미치겠어? 모기 뭐 옛날에는 안그랬는데 막 상처가 나고 피바나고 그러니까 엄청 가렵죠? 어 응 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